상당히 좋은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간접이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책도 충분했답니다. 수강에 매단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병도 없어지고 진대물나방도 없고 우리는 상당히 고추가 아주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탄저병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고추 생산을 해도 탄저병이 많이 들어서 건조를 시켜내면 고추 색깔이 쉽고 굉장히 에로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탄저병 약이 빙 들고 나서 탄저병 약을 살포를 하니 거의 잘 안듣고 이래가지고 에로 먹었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와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제가 그 뜻에 따라서 사전부터 사전에 빙이 들기 전에 그것도 예방으로 약을 치웠거든요. 치우자니까 탄저병이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농약을 사서 여태까지 내가 일반 농약방에 가서 농약 사가지고 이 살포를 했는데 내가 쳐보니까 내년에 보기도 없는 그런 착한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고추를 좀 따주러 와가지고 아니 양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냐고 이렇게 하는데 백농에서 주는 세 가지 약이 너무 저한테는 딱 맞아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면 늦이 그래서 오후 내 6일 정도에 약을 마쳐가지고 늘 쳤습니다. 미리 이제 내일 장마가 온다고 하면 오늘 좀 오늘 새벽 좀 이래서 치고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약을 치고 이래가지고 수확도 상당히 되고 탄저병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점이 좋았습니다. 골초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제가 그 긴 농을 책끝 추천했더니 다른 농약도 많이 쳤지만 다른 농약은 잘 안 들었어요. 약을 치고 나니까 상당히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효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가고 오라니까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든든해서 금동농이 이래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се지에 껍질을 만듭니다.